재진이도 곧 증언하러 올 거야. 그 오재은이가 피해자잖아. 오 선생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? 오 선생 증언을 거부했어요. 걔 또 왜 증언... 돌아가면서 돌게 하네. 상관없어요. 안 실장이 사실료로 증언만 하면 됩니다. 네. 48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. 예. 이세나 씨와는 무슨 사이죠? 연인 사이였습니다. 노영원 씨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적이 있죠? 네. 그걸 시켰던 게 이세나 씨가 맞습니까? 안 요섭 씨. 안 요섭 씨. 너희에게 노영원 씨 집에 몰래카메라 설치하라고. 했죠. 그거 누구예요? 이리 유행원 씨. 해! 저러는데요. 이세나 씨. 외우는 사이였습니다. 이리아. 이세나 씨. 제가 있습니다. 제가 다 했습니다. 세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인입니다. 세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.